Hello, this is Mina E-bear. I hope you enjoy this video. 안녕하세요, 트와이스 미나입니다. 미나는 거의 인간 스키틀즈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저는 이 스키틀즈 서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되게 진짜 어릴 때, 초등학생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었어요. 근데 그때는 가루가 있었어요, 이게 서어에는. 쉰 가루가 묻어 있어서 그때 어릴 때 생각 없이 한 번지 먹다가 혀에서 피가 나거든요. 근데 그래도 맛있어서 계속 먹었어요.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가져왔어요. 파이팅, 펜션샷! 저는 이거를 직접 가져왔어요. 포도맛이 제일 추정. 저는 뭔가 어렸을 때 추억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너무 애정하는. 맛있어. 맛있어.